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매우 힘듭니다. 경기부양금에 대한 1400불, 참 이 1400불이라는 단어와 숫자가 이토록 귀중하게 느껴진 적도 없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안에 있어서 구제 프로그램, 각종 구제 프로그램 중에서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그에 대해서 언제 그 내용이 나오는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러한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0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주에서 할당되는 렌트비 프로그램 그리고 그 주 안에서도 시에서 해당되는 렌트 프로그램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되고 또 정부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다른 주에 살고 계시고 많은 주에서 궁금해하시는 한인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알고 계시고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은 대부분 주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이 각 주마다 다를 뿐이죠. 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든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은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은 렌트비와 테넌트의 관계에 있어서 형성이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렌트비와 테넌트의 관계가 상당히 괜찮아야지만 진행을 하시기가 편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거꾸럽고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분란이 일어난 경우에 나는 그거 해줄 수 없다라고 렌트비가 해주면 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렌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넌트한테 사인을 받아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렌트비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렌트비 입장에서도 테넌트하고 관계가 나쁘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렌트비와 테넌트의 관계 또 테넌트와 렌트비의 관계를 상당히 잘 유지하셔야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돈도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작년 하반기 때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많은 분들이 받으시면서 서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인터넷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하지만 그 내용에는 프로프로 해야 되는 다큐멘테이션이 10가지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렌트비의 사인, 렌트비의 허락,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면 렌트비와 나한테 내가 테넌트인 입장에 양쪽에 돈이 다 가고요. 돈이 지급이 되는 경우는 나한테 다이렉트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렌트비한테 지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렌트비하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잊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과 LAC에서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렌트비를 밀려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1년 렌트비의 80%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에 대해서 신청을 15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as soon as possible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아는 first in first out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득을 본다라는 내용 꼭 명심하시고요. 이 방송 보시고 바로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내지 못한 렌트비의 80%까지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2020년도 4월서부터 코로나가 시작한 4월서부터 2021년도 현재 이번 달 3월까지 내지 못한 렌트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렌트비는 한 달치를 미리 내기 때문에 2월달에 3월달에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못 내고 살고 계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3월달까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렌트비 전체 금액에서 20%는 렌로드가 동의를 해서 아 그래 안 받겠다 내가 그것은 탕감을 해주마 웨이브를 해주면서 80%만 받겠다 이 동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렌로드가 전체 금액의 20%를 탕감하는 데 동의를 하고 테넌트가 나 안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살겠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집주인과 합의가 있어야 될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그동안에 내지 못한 렌트비 중에서 80%까지 주정부가 대신 내주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보시는 웹사이트 주소 housing.ca.gov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테넌트인지 렌로드인지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내용에서 뉴 유저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어서 어카운트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답변을 한 장 한 장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주인인 렌로드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100% 렌트비를 다 받아야 되는데 80%를 주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20%는 테넌트하고 합의를 해서 안 받는다고 했고 그러면 내가 손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렌로드 입장에서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테넌트하고 옥신각신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내 쫓기고 내 쫓는 일이 발생을 해서 돈을 못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으실까요? 80%라도 받으시고 서로의 관계가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윈윈하고 헬프앤헬프를 하는 그런 관계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렌로드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테넌트들이 돈을 안 내고 못 내고 있는 것에 머리꼴치가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세입자의 가구소득이 조건입니다. 세입자의 가구소득이 지역소득, 지역중간소득이라는 평균소득에 대해서 80% 이하여야지만 되고요.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최근 3개월 동안 실직상태에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런 내용은 해당되실 수 있는 조건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를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가계소득 조건은 작년 대비 금년도 세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인컴이 낮아진 게 보고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LAC도 자체적으로 LAC 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LAC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 8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웹사이트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차 긴급 프로그램, Emergency Rental Assistant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는 웹사이트 주소로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LAC에서의 거주 조건에 대한 또 이 신청에 대한 조건은 LAC 거주하는 주민들 중 가구 중간소득의 LAC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에서 속하는 저소득층인 주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LAC 가구 소득의 30% 이하의 주민들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39,450달러, 2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5,050달러, 3인 가족으로 해서는 5만 700달러,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는 5만 6,300달러 등이 중간소득 50%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준에 대한 내용은 웹사이트에 사시는 카운티, 카운티에 들어가셔서 이 소득기준의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카운티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한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LAC에서 전체 통영이 되는 이 기준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기준점과 내 가계소득, 인컴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시 한번 비교, 평가를 한번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요. 자격 조건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함께 동일하게 캘리포니아 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선정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4월 1일서부터 올해 2021년도 3월 31일까지 미납된 렌트비 중에서 건물주가, 렌로드가 20%를 탕감하는 데 동의를 하면 시가의 전체에 못 낸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렌로드하고 여지까지 좋은 관계였다가 돈을 못 내면서 밀리면서 관계가 나빠졌다. 그래서 렌로드가 동의를 안 해준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미납한 내지 못한 렌트비에 앞으로 렌트비 낼 것까지 계산을 해서 25%만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제가 서두에 강하게 강조를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렌로드 입장에서 테넌트 관계 좋아야 되고요. 테넌트와 렌로드 입장에서도 좋아야 됩니다. 향후 렌로드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도 발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될 때는 테넌트의 관계에 있어서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에 대한 부분 내신 기록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작년 대비 인컴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뱅커 어카운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그 내용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소셜 시크리티 넘버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런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로 하는 그쪽에서 리퀘어먼트 하고 있는 다큐멘테이션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해보시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면서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 뉴욕히다리쌤의 영상이었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